아 진짜 랠리가 좀 안 바뀐다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느꼈거든 아 진짠데 진짜 근데 이게 핑계가 아니고 진짜 안 바뀐다니까 랠리가 아니 아니야 마우스 고장 아니야 이거 이 판 시원하게 이겨져 조금 더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내가 분명히 랠리 찍었다니까 아 근데 원래 이런 문제 없었는데 아니 랠리 때문에 졌다고 안 했다고 준혁 씨바 병실 개씨발놈아 랠리 때문에 증거 아니라고 말했잖아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말했잖아 랠리 때문에 증거 아니라고 근데 랠리가 안 찍힌다고 했잖아 내가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씨발놈아 내가 뭐라 그랬어 개새끼야 창'가쩘 수yal 잘jen 그래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뭘 이상한지? 이해가 안가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봐봐. 나 두 개 다 바꿨다. 렐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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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